배우 이완의 예비 신부 골프 선수 이보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이보미가 배우 이완과 결혼을 앞둔 가운데 웨딩 화보를 공개한 것. 22일 이보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웨딩 드레스 화보를 게재했다. 공개했던 사진 속에는 이보미는 여러가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드레스 자태와 청순한 미모를 뽐내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보미와 이완은 작년 초 성당 신부의 소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공개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전에 9월 이완의 소속사는 이보미와의 12월 결혼을 발표하면서 작년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온 끝에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예식은 양가 부모님들과 두 사람의 뜻에 따라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을 모시고 뜻깊게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1984년 생인 이완은 배우 김태희의 남동생으로 지난 2004년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신현준의 아역으로 데뷔했어요. 이후 드라마 작은 아씨들, 천국의 나무, 태양을 삼켜라 등에 출연했네요. 2017년 mbc 주말 드라마 우리 각순이로 7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했어요. 1988년 생인 이보미는 지난 2007년 klpga에 데뷔했으며 2010년 klpga에서 다승, 상금, 최저 다수상을 거머쥐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일본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2015, 2016년 2년 연속 jlpga 상금왕을 수상했어요. 이완의 예비 신부 프로골퍼 이보미의 상금이 화제입니다. 3일 방송 때는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이완과 이보미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송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은 같은 성당 신부님의 주선을 만났고, 첫눈에 호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골프장 데이트를 즐기며, 이완이 스포츠를 전공해 운동실력이 좋아 이보미가 이 점에 반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골프장 데이트를 즐기며, 이완이 스포츠를 전공해 운동실력이 좋아 이보미가 이 점에 반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섹션 tv 측은 이보미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활약 중인 이보미는 현역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 2019년 현재까지 상금만 약 808억 원 돌파했고, 실력도 상금도 어마어마하다고 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전에 배우 이완이 프로골퍼 이보미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완 소속사 스토리 제이 컴퍼니는 두 사람이 서울 모처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부는 4살 연하의 프로골퍼 이보미로 작년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온 끝에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선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완씨는 앞으로 더 좋은 연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두 분 결혼 축하드려요. 선남 선녀 커플이네요. 결혼하고 보니 신우이가 김태희가 심외부가 비라니 등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2018년 11월 두 사람의 연애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완 측 관계자는 이완과 이보미가 올해 초부터 진심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라고 밝혀있습니다.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양가 어르신들도 다 두 사람의 만남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만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 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골프장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진지한 사이로 발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완 나애는 1984년 생으로 36살이며 이보미 나애는 1988년 생으로 올해 32살입니다. 두 사람은 4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이완의 본명은 김형수이며 1984년 1월 3일 생으로 36세이입니다. 출생은 경상남도 울산시이며 키 172cm 몸무게 68kg입니다. 혈액형은 5형입니다. 학력은 마포고등학교 국민대학교 체육학학사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교 스포츠경영학 석사입니다. 배우 김태일의 동생으로 잘 알려진 이완은 2004년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해변으로 가요. 천국의 나무 인순이는 예쁘다 태양을 삼켜라 우리갑순이와 영화 소녀는 울지 않는다 연평해전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이보미는 1988년 8월 21일 생으로 32세입니다. 키 158cm 몸무게 56kg이며 혈액형은 A형입니다. 프로골퍼인 이보미는 2007년 KLPGA에서 데뷔한 후 2009 KLPGA 투어 넥스마스터피스 2010 KLPGA 투어에서 다승왕, 상금왕, 최저 다수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1년 건국대학교 골프학과 학사를 거친 이보미는 2012년 첫 우승을 거머쥔 이후 통산 20승을 거두며 일본 여자 골프계를 평정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JLPGA 투어 4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상금 순위에서도 2년 연속 정상에 올랐으며 남녀 일본 프로무대에서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상금을 경신했습니다. 2016년, 2017년에도 JLPGA 투어에서 우승과 순위권에 올라 일본 여자 골프 시즌 누적 상금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보미는 골프 실력과 더불어 아름다운 외모, 친절한 팬서비스를 갖춰 스마일킨디라는 별명을 얻으며 일본에서 다스위의 팬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